제 이름은 최진석이고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저는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이 없을 때에는 다른 직업을 보게 되고 또 그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 저는 손해사정사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험 3개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원이 있고요. 그 학원 중에서 어떤 학원이 가장 합격률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어디가 가장 수험생활에 유리한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시피 알아보니까 인스티비를 당연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의학은 김유나 교수님, 그리고 책임 근제는 김광중 교수님, 그리고 재산보험은 윤곰목 교수님,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박세용 강사님을 들었습니다. 김유나 교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김유나 교수님께서는 워낙 쌓여있는 지식이 방대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간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심도에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실무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샘플링 강의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학생들을 위하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날 걸 알지만 약간 장난도 유머러스하게 하시면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중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김광중 교수님께서 워낙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분을 직접 들어보니까 왜 이분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알려주시는데 물론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쫓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분의 속도를 어느 순간부터 맞추게 되고 그때부터는 노력을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꽤 괜찮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구목 강사님을 선택한 이유에서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아무래도 암기가 가장 많은 재산보험이었습니다. 장애율을 포함해서 실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고 그런 분은 윤구목 강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파트별로 실손과 장애율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보험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부시켜주신 게 가장 컸던지 이번에도 역시 높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박세용 강사님께서는 박세용 강사님은 이미 워낙 업계에서 정말 또 김광준 교수님과 같이 유명하신 분이라서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조금 재밌는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재밌는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웠던 자동차 보험을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1차 시험은 2개월간 준비했고요. 첫 한 달은 열심히 독학을 했고 두 번째 달에는 문제만 풀었습니다. 첫 번째 달에 정독을 1회 하고 2회는 속독을 실시해서 총 3회 독을 한 후에 그 후에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달에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1회 차씩 20회 차 정도를 풀이를 했고요. 꼭 오답 정리를 하고 그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해서 한 70점 정도로 붙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차는 아무래도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의학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의학, 보험의학은 실제 일반 의학과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강사님들께서도 현강을 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것만은 강의만 하고 끝이 아니고 알려주고 나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그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오히려 전공이었기 때문에 더 헷걸렸던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책임 근제가 저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에게 책임 근제란 책임 근제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책임보험에 관해서는 김광준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또 잡아주시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주시는 프린트 자료들을 충분히 속 회독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확실히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고 그 답안을 정리하는 습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구목 강사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실손과 장애율에 있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자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재산보험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였거든요. 그 자료를 일단 제공해 주시는 것부터가 사실 시험에 있어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료도 잘 주시고 그 자료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저는 필요했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윤구목 강사님을 선택한 거였고 윤구목 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꼭 장애율과 실손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세용 강사님 말씀을 드리자면 박세용 교수님께서는 확실히 너무 재밌는 강의를 해주셔서 그 강의만 이해하려고 하면서 따라만 가도 사실 강의만 들어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이 점수가 조금 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험을 쳤을 때 열심히 해서 쳤다고 해도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주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세용 선생님 거를 들으면서 저렇게 강의를 재밌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붙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박세용 강사님께서 처음에 들어가면 알려주시는 그 마름목골의 관계를 관계 구도를 처음에는 참 어려웠는데 그것만 한 번 습득을 하면은 사실 모든 사례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갖고 사례 문제는 섭렵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 약술들을 외워서 들어가니까 괜찮은 점수를 받고 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총 수험 기간은 1년 5개월이었습니다. 1년 5개월 중 2개월은 1차를 준비했고요. 나머지 1년 3개월을 2차에다 투자했었는데 실질적인 투자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휴식 기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직장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원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해이하게 준비를 시작하긴 했지만 시험 보기 딱 한 8개월? 9개월 전부터는 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접했던 게 2차 기본 이론부터 접하게 되었고 기본 이론을 접하게 되면서 천천히 실력을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적게는 11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순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순공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적은 날에는 6시간 정도 됐을 거고 많은 날에는 9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일어나냐 보다는 얼마나 공부를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모의고사 들어야 합니다. 꼭 모의고사 듣고 꼭 문제풀이를 듣고 될 수 있다면 현강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이라도 문제풀이 강의 때만에라도 나와서 현강을 들으시기에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제가 4월 중순쯤부터 아마 현강을 듣기 시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현강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몰랐던 부분이 한 80% 정도 이상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현강을 반드시 듣고 그때 모르는 게 있으면 그 과목의 교수님에게 꼭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으셔서 꼭 깨달음을 얻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활의 팁에 있어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 보면 아시겠지만 체력관리, 운동관리 해도 어차피 살은 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멘탈을 관리해서 시험에 붙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꼭 시험이 붙은 후에 해야 할 일은 시험이 붙은 후에 하도록 하세요. 시험 볼 때는 보기 전까지는 시험에만 집중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보다는 내가 책상 앞에 얼마나 붙어있고 실제로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날을 날리지 말고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안 될 놈이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늦게 일어났으면 늦게 자면 됩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새벽 공기 마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지키는 건데 수험 기간 동안 저는 꼭 6시간 이상은 반드시 잤어요. 6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 뇌 능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6시간 이하로 자면 어차피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잘 때 6시간 이상 자고 푹 주무신 상태에서 일어나서 맑은 머리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좀 추천드려요. 스터디라는 게 반드시 모여서 공부할 필요 없이 단톡방에다가 만들어놓고 그냥 회원들 많이 필요도 없어요. 선한 명이서 답지 서로 공유하고 답지만 공유하면서 서로만 피드백 해줘도 사실 이렇게 답지를 써도 될까요? 서로 물어보고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내용 추가하면 어떨까요? 이 내용은 너무 오버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차라리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답안지가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써질 수가 있어요. 형식만이라도 써진다면 그것만이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은 시험장에 도착해서는 진짜 너무 많이 떨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털릴 때 밥을 안 먹어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저는 이렇게 긴장을 하면 조금 식사를 거르는 편입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너무 긴장을 했었고 그럴 걸 알고 있어서 저는 식사 대용으로 초콜릿만 가져갔어요. 초콜릿이 흡수가 빠르고 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도 깨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초콜릿만 준비해서 갔고요. 초콜릿만 먹었는데도 사실 배가 안 고파요. 시험 봐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여태까지 다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식사 시간에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면 식사는 꼭 반드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하시고 억지로 식사하셨다가 체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당분 보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자신 있는 보통은 다들 의학이론이 가장 자신 있을 거예요. 본인께서 자신 있는 의학이론 풀면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그 긴장이 살짝 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2교시, 3교시, 4교시를 치르게 되면 어느 순간 시험이 끝나 있을 거예요. 그때 꼭 멘탈 잘 잡으시고 어려웠더라도, 전 시험이 어려웠더라도 너무 그 시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번 2022년도 45회차 신체 손해사정사 2교시 책임된 죄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아, 나 2교시 때 작두 타고 나왔다고. 근데 붙더라고요. 무조건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있었던 고시장 안에서 24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그 중 절반이 2교시가 끝나자 나갔어요. 그리고 3교시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붙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보러 가셨다면 꼭 끝까지 보십시오. 46회를 준비하시는 예비 손해사정사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열심히만 하면 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스티비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강사님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 좀 내가 이 방법으로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뭐 여태까지 많은 걸 잃어오시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이분들은 베테랑이시잖아요. 가장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가장 이 업계에서 유명한 이유는 그만큼 보증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면 붙겠죠. 하지만 굳이 여기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또 학원을 찾아간다? 제일 최고의 베테랑을 두고 저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미 이 인스티비를 듣고 계신 분께서는 믿고 따라서 그냥 그 커리큘럼 내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요. 저 역시 사실 제가 합격을 했다는 게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합격증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근데 내가 진짜 합격한 게 맞나 오류가 떠서 내가 합격으로 처리된 거면 어떡하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 학원에서 참 이 학원을 선택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자마자 제가 아는 강사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문자를 했어요. 합격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바로 축하 멘트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수험생을 자기 동생처럼 연세가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진짜 친동생처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강사님 교수님들께서 정말 그냥 저희를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우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꼭 이 학원에서 듣고 인스티비에서 수강을 하시고 합격을 하시고 여러 강사님들한테 아 저 이제 후배가 됐습니다. 라고 자랑 한번 해보시길. 저는 빌어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교수님들이 있었지만 김유나 교수님, 김광준 교수님, 윤구목 교수님, 박세영 교수님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교무실 안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신 인스티비 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네요. 감사드립니다.